막바지 피서철인 요즘 후덥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죠. 주말에도 무더위 속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곳에 따라 천둥, 번개 같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일도 기압거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지역별로 강수량의 차이가 있겠는데요. 내일은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대기 불안정으로 낮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제주도는 해안지역과 추자도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해안지역은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돌면서 밤에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북부와 남부지역 27도로 시작하겠고요. 동부지역 25도, 한라산 성판악은 20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후덥지근하겠는데요. 내일 낮 최고기온이 오늘보다 올라가겠습니다. 북부와 남부지역 32도까지 오르겠고요. 서부와 동부지역 31도, 성판악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도 해상에 비가 내리고 벼락이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대체로 흐리고 전국에 반가운 비 소식이 있는데요. 제주도는 월요일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 화요일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